어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편안하고 근데 또 이제 반면에 만신들은 어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힘들어야 힘들어 찾아오잖아요 불이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또 맨날 하는 말이죠 무당들 다 물이 많이 온다거나 으 사실 올해도 비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렇죠 내년에도 이 비 피해가 심하게 또 날 수도 있고 파주로 이사 오십시오 파주로는 비 피해가 없습니다 태풍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파주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4 2십 3년 9군 입니다 올해도 힘든데 내년까지 보란 말입니까 아 9군이요 제가 감히 나라 만신 9군을 볼 수 있을까 또 욕 뒤지게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 9군이라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편안하고 근데 또 이제 반면에 만신들은 어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힘들어야 힘들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수록 만신들은 잘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올해 2022년을 생각해 보면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점집조차도 힘들더라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요 지금 다들 힘드시죠 손님들이 잘 풀려야 신나죠 저희들한테 이제 오시는 신동무님들이 잘 돼야지 편한데 그분들이 안되면 저희들도 힘들거고 그렇다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까놓고 얘기할게요 매일 같이 앉아서 그분들만 빌어 줄 순 없어요 그쵸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들 중에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 나라 걱정하셔서 나라 기도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본 적은 크게 없어요 일단은 다들 잘 살게 되는 게 목표고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풀어내야 될 분들도 오셔서 고민만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수많은 이제 만신들도 힘드신 경우도 많고 하시죠 어 내년에는 글쎄요 일단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에 힘들면 어떡하나 더 힘들면 어떡하나 하시겠지만 올해 여파 아마 내훈년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건축사업 하시는 분들 또 뭐 기타 등등 이제 여러 채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 또 일명 얘기하는 큰손분들이 돈이 안 돌잖아요 서로 움츠리고 돈을 풀질 않아요 집이 안 팔리니까 돈이 안 돌고 그러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겠죠 소비도 못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 건축하시는 분들 또 이제 막 사업을 확장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척 어렵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는데 버티는 사람은 또 버티죠 근데 중요한 건 코로나에 내년 운이 그렇게 막 밝다 내년에 정말 대운이 들어오겠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음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들 더 허리띠를 졸라 매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부동산 경기 안 풀려서 힘들었어요 금전이 안 돌아서 힘들었어요 일례로 카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했었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자체도 너무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더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 텐데 맨날 죽으라는 법만 있나요 이제 더 걱정되는 건 내년에도 불이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또 맨날 하는 말이죠 무당들 다 물이 많이 온다거나 불이 많이 온다거나 둘 다 안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물과 불 또 하나는 더 아픈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전염병이 또 돈다거나 이런 일이 또 생겨서 제2 제3에 코로나가 온다면 이제 다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간에 새로운 유행병이 또 돌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올해도 비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렇죠 내년에도 이 비피해가 심하게 또 날 수도 있고 파주로 이사 오십시오 파주는 비피해가 없습니다 태풍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파주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냥 웃자고 해본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주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죠 아무래도 비 불 병 이런 것들이 뭐 흔히 교회 다니신분들이 하는 말씀은 뭐 지진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말세다 말세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또 살날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노력해야죠 뭐 내년에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저앉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냐 무당집에 가서 구술하십시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막아갑니다 피해갑니다 아니 제가 이번에 올해 제일 많이 기도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 코로나 피해가게 해주세요 코로나 걸려도 무사하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를 제일 많이 빌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네요 구근을 점치는 것 자체가 건방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다 같이 아는 얘기죠 해마다 돌아오는 얘기고 내년에 일단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동산 자체가 돌지 않으면 돈이 돌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손님둥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매매가 안 된대요 월세 전세도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힘들어지면 일반 서민들이 더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제가 요번에는 뭐 100% 장담은 못 드리지만 올해는 나라를 위해서 정월달이 됐던 동지달이 됐던 기도를 좀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없으신 분들 저 같은 서민이죠 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끼고 버텨야죠 뭐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부동산이 힘들지만 상반기는 그렇겠지만 좀 가시면서 하반기 좀 6개월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 하반기가 6월부터 12월이잖아요 하반기 가시면서 내년에 그래도 금전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바라고 기다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 가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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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가시